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이 2명 더 늘었습니다. 의심 사례도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확인 결과 지금까지는 중증 환자는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김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인천의 목사 부부가 국내 최초로 오미크론 변이 확진을 받은 건 지난 1일입니다. 이어 목사 부부의 지인과 지인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지인과 목사 부부의 같은 교회 교인을 거쳐 교인의 가족, 지인까지 속속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초 감염자가 확인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5차 감염까지 드러난 겁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2명 더 확인돼 모두 38명이 됐습니다. 10대 미만과 20대로 모두 국내 감염 사례인데 각각 인천 교회 소속 교인 감염자의 가족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는 서울과 인천에서 13건 더 보고됐는데 이들 모두 인천 교회 소속 교인이거나 교인의 가족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보고된 56명의 사례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없고 모두 경증이라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의 중증도에 대해서는 델타 변이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라고 밝힌 한 이스라엘 의사는 이틀간 열이 나고 사흘간 극도로 피곤했다는 경험담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면 증세가 더 심했을 거라면서 접종을 마친 아내와 자녀들은 감염되지 않았다고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